자 먼저 아프리카프릭스의 공격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강후입니다 노승준 자 빙글 돌면서 노승준의 트레이드마크죠 이강후 던졌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리고 짧게 헤드오픈 양준영 아 좋았습니다 외곽 노루패스 그리고 마무리 이번에도 막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양준영 아 좋았어요 찬스를 만드는 걸 많이 시도해봐야 돼요 자 김동현 굉장하네요 김동현 워낙 카드웨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파울 밖의 선수가 조금 더 터프하게 버틸 필요가 있어요 아 좋았어요 자 왼쪽 코너 잘 빼줬거든요 김철 아 네 쫓기면서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강후 안 들어갔고요 오 네 자 이강후 선수 슛거리 길어요 그렇죠 강가했어요 아 지금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자 골 밑에 강가했습니다 자 골 밑에 강가했습니다 자 스텝백 오우 들어갔습니다 양준영 자 조이태 좋았어요 자 조이태 좋았어요 자 이강후 이번에 안 들어갔고요 자 리바운드 김동현 자 오늘 김동현 선수의 인사이드 투어이 대단하네요 강길 치러오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이강후 자 이강후 자 이강후 이강후 굉장하네요 자 이강후 정말 날라 자 조은찬 아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중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곽 김철 아 지금 역시나 골 밑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준영 이야 네 자 조이태 해봤는데 불바야 됐고요 오른쪽 코너에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성공시켰습니다 조은찬 벌린 데 큰 힘이 됐고요 아프리카 프렉스가 정말 자 아프리카 프렉스가 정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